안녕하세요. 여기 요넥스 영업팀의 천원태라고 합니다. 혹시 변두리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는 날이 있으신지 하고 연락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면 금요일 날 되긴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신지? 아, 뭐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만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저희 요넥스 본사로 한번 방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넥스가... 네,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변두리 콩기입니다. 드디어 제가 요넥스에 지금 왔습니다. 요넥스 본사고요. 어떠한 일로 저랑의 미팅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어디로 가야 될까? 쪽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요넥스에서 영업지원팀에 있는 천원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네. 우리 천원태, 되게, 최한원태님. 네. 네. 이랑 같이 처음 뵀어요, 이렇게. 아, 그렇죠. 네. 제가 옷을, 네, 이거. 아, 네. 요넥스를. 요넥스 입고셨어요, 제가. 아, 네. 불치가 없었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이유로 전화가 연락을 취했는지. 어, 네. 어, 네. 제가 뭐 또 변드리고, 또 드럽 잔데. 아, 그러세요? 항상 우리 또 경미라랑 운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신발을, 어, 근데 저희 요넥스 신발은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8개월 전에 사가지고, 꾸준하게 계시고 있습니다. 아, 8개월이나 됐다고요? 8개월. 신발을 계속 바꿔주셔야죠. 8개월이니까 우리가 항상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아킬레스건이 통증에 있어가지고. 근데 얼마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그게 신발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아, 네. 그게 요넥스 신발이어서가 아니고. 네. 네. 처음에 괜찮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구독자. 네, 입각. 또 우리 변드립공의 또 건강과 또 운동의 더 상승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 상태를 보고. 네. 그거에 맞는 제가 신발을 만들어 보려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길 바랬습니다. 아, 네. 제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가요? 평생? 일단은 또 엄청 빠르시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빠르니까. 그게 맞는 이제 또 스텝이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더 강렬하게 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무조건 이제 신발이 따라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다음에 제가 될 때는. 그렇죠. 저한테 맞는 신발을 한번. 그렇습니다. 네. 네. 와, 너무 기대됐네요. 여러분들 변드리가 출세했습니다. 요넥스의 누룩으로 붙잡고 저를 위한 신발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아,คร. 하니.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다음에 체육관에서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넥스 본사에서 신발이 도착하여 바로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요넥스로부터 받은 새 신발이 변두리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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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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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